SS 시즌에 이어 빔폴진의 FW 시즌 모델이 된 21 그녀들이 제안하는 셀틱 블랙 스타일을 만나보자 과감한 워싱과 핏으로 빈티지 식을 선보인 CL 빈티지 데님 셔츠와 다크 인디고 컬러의 제깅스로 매력적인 힙 라인을 강조한 박봉 멋스러운 가죽 라베 장식과 블랙 메더베스트의 완벽한 조화 유닛 공민지 스타일 찬다라는 매력적인 블러치 워싱과 화려한 스티치 포인트로 펑키한 멋을 더했다 엣지코 시크한 그녀들의 선택 빈폴진 셀틱 블랙 라인으로 올가을 데님의 트렌드 리더가 되어보자 엣지코 시크한 하트